부산의 끝판왕을 섭외했습니다. 그럼 옥나윤 팀장님은 어때요? 그때 86인가? 오케이. 나는 잡지 못하게 던지를게. 던지는 거 잘한다. 하나 둘 셋! 오케이! 레츠고! 가수! 그런 느낌이에요. 기분 좋은 촬영 기분 좋은 촬영 이잖아요 주변에서 다시 태어난다면 빠코가 되겠다는 오늘 그래서 여기 부산이잖아요 부산의 끝판왕을 섭외했습니다 여러분들 기다렸잖아요 그때 하나 박수영 채어리더만 해서 다른 구단 팬분들이 우리 구단에 그렇게 또 요청을 해주셔서 저희가 이제 어떻게 보면 연예인 치어리더 분들 시구 교육 전문가로서 오시면 오늘 또 야구를 한번 같이 해보려고 자리를 만들었습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아 네 처음 뵙겠습니다 오늘 도와주실 포스쿠치니이십니다 롯데의 팬이래요 네 맞습니다 좋아하는 선수는? 저... 아 달라졌어요 지금 민병원 감독님이랑 영산대학교 코치예요 좋아하는 선수는? 저 민병원 아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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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저희가 오늘 여성분들 나오셨을 때 시구 교육으로 했는데 이제 시즌 끝났으니까 여기 우리 시구에 봤잖아 잘 던지셨어요? 아 더 잘할 수 있었는데 옷이 무거워가지고 꼬리가 네모 안에 넣어 했는데 네모 안에 넣었어요 그럼 옥나영 팀장님은 어때요? 야구 좀 많이 해보셨잖아요 그 준석형 채널도 한번 갔다 왔잖아요 어 네 그때는 무조건 구속이 빨라야 된다 해서 그때는 몇 킬로? 그때 86인가? 이랬던 것 같습니다 86이요? 86이면 엄청 빠르는데? 그래서 제가 그때 1등 했어요 근데 두 분 별로 안 친하세요? 다 처음들은 그때는 저희가 안 친히 아니었어요 아 진짜요? 그럼 오늘은 저희가 이제 목표를 잡아야 되는데 어느 정도로 잡아야 딱 적당할까요? 이게 마운드 거리예요? 너무 넓다 너무 넓다 너무 넓어요? 아 근데 저보다 야구장 더 많이 가지지 않으세요? 아 제가 내려갈 일이 잘 없잖아요 아 내려갈 일 없으니까 지금 딱 프로 선수들 마운드 거리 정도 돼요 오 생각보다 엄청 온대? 일단은 글러브 껴보고 계셨겠지만 한번 봐보세요 어? 이거 뭐야? 여기 끼는 거야? 여기 넣는 사람도 있다 여자들은 여기 넣는 거예요 아 그럼 일어서 주실래요? 여기 아프니까 아프니까 여기 빼서 잡아주는 거예요 아 안 아파요? 원래는 원래는 이렇게 안을 넣고 잡으면 손가락 진짜 아파요? 네 금고할 수도 있어요 우와 그럼 빼셔야 있겠다 네 조심하세요 네 오늘 구부를 또 모셨잖아요 네 저희가 준비를 좀 한 게 있어요 준비 아 나 너무 민망한 게 티아리더님들 그 선물 준비한 것처럼 해놓고 오 피피해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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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티아리더님들 이제 여름에 약국을 여름에 하잖아요 네 그래서 땀 많이 오고 있어요 네 근데 거의 보면 제로 칼로리인데 오 좋은데? 약국을 어느 정도 화면에 있어서 아 아 아 근데 옥나경 체리더님이 진짜 땀을 엄청 흘리더라고요 아 맞아맞아 땀은 원래 땀 땀 땀을 쌀 수 없잖아 땀을 쌀 수 없잖아 너무 많이 흘려 땀 싼다고 아니 너무 많이 흘려가지고 땀을 말리기 흘리는 스타일이에요? 아니면은 그렇게 열심히 해서 흘리는 거예요? 아 원래 사실 많이 흘리는 스타일이에요 아니 그 옥나체리더님은 제가 한 번도 땀 흘리는 거 못 봐가지고 많이 흘리는데 이제 상대적으로 좀 제가 더 많이 흘리는 타입 어 어때요? 맛있는데요? 약간 보리참을 먹는 느낌인데 양파가 들어간지 1도 모르겠네요 이게 원래 양파에 양파도 양파 껍질이 효능이 더 많으신 거 아시죠? 네 아세요? 네 음 음 근데 사실 이거는 제가 마지막으로 한 마디 하자면 저도 주변에 어머님들이나 나이 좀 있으신 분들이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네 진짜 양파 껍질 다 다 모아서 우려서 드세요 아 알겠습니다 네 양파 껍질 잘 마시고 네 저희가 한번 몸 풀고 바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글러브 하나 시키시고 네 재밌겠다 캐치볼을 해보실 건데 직구를 한번 잡아보세요 실밥 이렇게 이거 한번 보여주세요 이앗 오케이 아 근데 이거는 좀 애매한데 이거 배우긴 배웠죠? 방금 봤어요 아 보고 떠나는 거야 한번 알려주세요 여기 실밥 부분을 손가락 마디에 거친 느낌으로 그래요? 아니 아니 진짜 말 안 듣는 고등학생 같아요 약간 느낌이 뭐 있으면서 그런 담당이 아 이게 회전이 많이 줘요? 여기 손을 얹으면 그러면 공 잡을 줄은 아세요? 네 공 던져드려도 되죠? 네 돼? 언니 할 수 있어 해봤어 뭐? 할 수 있어 해봤는? 해봤지? 할 수 있어 이 언니 운동 신경 좋아서 할 수 있어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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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쪽으로 두 분 오시고 그러면 두 분 한 분씩 할 거예요 아 한 분씩 번갈아가면서 네 던져요 오케이 오 오 별로예요?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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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좀 보려고 보려고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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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우 오우 근데 어 무서워 괜찮은데? 너무 쎄는 줄 알아요? 아 무서워 아 아니 아 근데 이리 와보실래요? 두 분 다 네 저거 슬로잉만 좀 잡아주세요 할 수 있을 것 같아 잘할 수 있을 것 같아 여기다 망에다 공 던질 건데 팔 돌려서 손으로만 이렇게 던질 거거든요 네 아 똑같이 안됩니다 팔 돌려서 한번 여기다가 던져보세요 많이 던져볼게요 오케이 오케이 괜찮아요 괜찮아요? 근데 지금 여기서 이렇게 꺼 있잖아요 네 던졌으면 그냥 좀 앞으로 오케이 네 오케이 괜찮아요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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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게 야구팬들이 봤을 때는 폼이 예쁘면 다 알아봐요 근데 지금 칭찬을 굉장히 많이 받을 수 있는 폼이에요 지금 바뀌었어 가볼게요 볼 필요 없이 잘 던져 이런 거는 오오오 그래 하나만 더 이제 가면 발을 벌리니까 힘이 좀 모아지거든요 조금 더 모았다가 탁 나가면서 던져야 될 것 같아 오케이 오오오! 진짜 잘 던졌다 오오 뭐야! 아 나는 잡진 못하고 던지는 던지는 잘하는데 오오오오! 잘했다 진짜? 힘을 잘 써 감사합니다 간다 알아서 마무리하는 거예요? 마지막이라 있어가지고 오케이 이제 심장이 힘들어 너무 신기한 게 나는 지금까지 치어리더 분들 촬영 많이 했잖아요 진짜 운동신경이 다 좋고 몸을 너무 잘 쓰는 거 같아 그럼 이렇게 오 오 힘이 너무 좋다 근데 왜 안 까부게 하하하하하하 아니 안에 잘하는데 힘이 너무 좋다 그 무슨 운동 해요? 던지는 구기종목 했었습니다 아 진짜? 핸드볼? 핸드볼이랑 막 창 던지기 투퍼하는 이런 거 생각해서 이상하게 던져요 그래서 여기가 펼쳐져요 근데 참 던지기랑 똑같아요. 제가 받아볼게요. 아 선수야 진짜. 미쳤다. 여자 야구를 해야겠네. 아니 이건 대회에 나와도 될 것 같은데? 아! 제가 맨날 굴러가요. 진짜 죄송해요. 왼손잡이라서 절로 말라가요. 아 나 진짜 처음이다. 죄송합니다. 지금 타이밍이 없어서 그런데 던질 때 그냥 나 혼자 하나 둘 셋 이거를 읍졸이면서 한번 해보세요. 타이밍을. 하나 둘 셋 오케이. 와 무서워. 타이밍이 잡히죠 조금씩? 네. 타이밍이 안 맞아서 그런 거예요. 몸 쓰는 거는 완벽해.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약간 핸드볼 선수처럼 던지네. 오케이. 오케이 이제 그러면은 두 분이 마암두 가서 한번 피칭 한번 해볼게요. 자 한번 던져볼게요. 마암두 가서. 여우셔. UD Puttingان 빈 탈시 쫙 힘은 모아. 좋아. 오케이. 오케이. 좋아. 오케이. 오케이. itu 앉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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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앉아서 스트라이크 진짜 맘에 드는 거 몇 개 한번 던져봅시다 쭉 오케이 오케이 코치님 근데 스트라이크 던져야 끝낼 수가 있습니다 아씨 이 압박감을 이겨내야 됩니다 선수들이 볼렛 주고 팔에 구에 올라와서 안타 맞고 홍남타 맞고 속상하잖아 이 선수의 마음 한번 느껴보라고 아씨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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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네 죄송한데 다음 촬영에도 다들 와주시면 안 돼요 아하하하하하 아 오케이 자 오케이 그대로 너 야구 야구 양파 껍질 누워서 있어 저기 양파 껍질 저 밑에 거야? 내 거 잃어버렸어 좋아 좋아 양파 껍질 나샤 나샤 나샤아 잘했죠 아 좋아요 좋아요 진수 있어 세스 있어 송 Nuclear Fujifilm 하나 둘 오 하나 둘 오 오 오 오 오 실장님 영장에 한번 오실래요? 이야 기가 막히네 오 오 몇 킬로야? 잠깐만 이거 몇 킬로야? 시켜요? 죄송한데 앞에서 계속 시시거리고 있어가지고 아니요 한 팀 아니었어요 여기? 대다이스 위 안에 뭐 있어 지금 와 근데 진짜 얇은 팀이다 오 오케이 진짜 빠르다 연구장님 몇 킬로나 나와요? 제소한 80킬로 이상이 나와요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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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그럴 리가 없는데 이 정도면 나오는데 네 아 근데 잡는 거 없었어 어 좋은 거 그러니까 운동을 좋았다 아 자꾸 어 운동신경이 있어 운동신경이 하나 둘 셋 오케이 오 소리가 소리가 진짜 지옥에서도 데려온다는 자완 파이어블러 좌승사자 어 가장 좋아하는 좌완 투수 선수가 누굽니까? 아니 어 이게 덜덜덜 떨려오는데 아 롯데에놈 자완 잘 뒤진 사람 없어요? 와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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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전 타자를 좋아해요 저 유감담 선수 좋아해서 그래요 자완 롯데 누구있어요? 롯데 팬 저 정연수 선수 좋아해요 근데 진짜 그건 좌완이 아니라 그냥 선수를 좋아하는 거 아니에요? 아 최강야구보고 팬이 되어서 아 그래요 그래요 그 정연수 선수 저 아니죠 어 아 그 편집해 주세요 이거 나가면 안 돼요 이거 나가면 안 돼요 이게 제일 재밌는 파트인데 안 돼 안 돼 야씨냐덕 나 진짜 왜 팔 다 흔들렸어 앉아서 루트질 하나만 제대로 해주세요 한 개만 네 하나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오케이 오케이 스트라이크 오케이 대박 자 저희 빼띵 한번 가봅시다 형 대박이다 잘한다 빠르다 엄청 그 혹시 골프 쳐보셨어요? 응 일단은 본인이 야구를 보면서 본대로 한 번만 스윙 한번 해볼게요 그냥 내 스타일대로 오 오 근데 이게 왜 되지? 일단은 제일 초보자가 안 되는 회전이 돼 제가 복싱을 좀 했었거든요 똑같아 복싱을 치는 원리가 힘을 주는 원리랑 똑같아 어쩐지 잘 때려요 타이밋 맞은거 아니죠 팀장님 근데 하나는 타이밍 작용 방법만 배우면 될 것 같거든요 ично cere firefighters ivo 왜 화났어요? 할 수 있어 자수 잡고 무릎은 살짝 구부릴게요 그 상태에서 하는 거고 타이밍을 잡을 때 살짝 당겨 봐요 오른발만 다리만 살짝 그 다음에 나가면서 스윙 오케이 그렇게 한 번 해볼게요 스윙만 왜왜왜 아니 돌 일 안 돼요 언니 막걸리 병원 술 캐릭터예요? 아니에요 화장만 먹은 거지 해볼게요 가보자 집중 집중 하나 둘 오케이 멋있어 하나 둘 위험한 거 같아 정일 거 있어요 아 괜찮아요 아 아픕니다 여기다 칠게요 진짜 괜찮은데 또 맞을 거 같아서 하나 둘 하나 둘 괜찮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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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큰일이 할 뻔했어 야 제가 야신녀던 한 5년 정도 하면서 처음 맞아 봤습니다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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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됐어 죄송합니다 처음 맞아봤습니다 괜찮으세요? 괜찮아요 괜찮아요 하나 둘 오케이 잘한다 하나 둘 오케이 오케이 뭔데 하나 둘 오케이 하나 더 하나 둘 힘들어요 잠깐만요 깡 아니 죄송한데 운동이야 오늘 운동 촬영 아니야 힘들어요 촬영이라고 생각하면 힘들어 안돼 운동이라고 생각하면 운동 시켜주는 거잖아요 레슨장 가면 돈 받고 이런 거 시켜주잖아요 아 진짜 운동입니다 아 끝난 거 아니에요 아 끝난 거 아니에요 갑자기요 파이팅 아 네 알겠습니다 하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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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둘 오케이 하나 더 하나 더 아 아 아 오케이 오케이 힘들어 너무 잘했어요 스윙 한번 해보세요 그 그냥 오 잘할 것 같은데 오 테니스 치시죠? 아니요 아니요 배드민턴은 저거 안돼요 와 근데 테니스 자세가 하나 더 조금 세게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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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제 너무 좋아요 하나는 손을 붙여야 돼요 야구는 오케이 그렇게 붙이고 이게 어깨에 이렇게 얹혀봐요 그래서 다리를 약간 구부려 오케이 그다음에 앞에 보시고 팔만 좀 들게요 이게 지금 준비 자세를 하나 하면 돼요 음 어 이 자세에서 치는 거고 스윙 한번 해볼까 붙이고 스윙 오케이 오케이 갔다 오케이 오케이 하나 더 오케이 오 재밌대 오케이 오 재밌대 오 재밌대 오 재밌대 오 재밌대 오 오 오 재밌대 오 너무 잘 쓴다 야 멋있다 오 진짜 너무 잘 쓴다 오 진짜 너무 잘 쓴다 오 나라농공 한번 쳐봅시다 나라농공 오케이 가볼게요 공 보고 오케이 괜찮아 웬탈 하나 둘 하 맞을 것 같은데 지금 스윙 위에 습등하거든요 좀 밑에 깐다고 생각하고 네 하나 둘 하나 둘 까비 컴다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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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오 오 오 오 괜찮아 괜찮아 아직 힘이 남았더라 오케이 오케이 그 맛이에요 손맛이 그렇게 칠 수 있어요 근데 계속 렛츠고 렛츠고 으아 오 히 오 어우 힘들 수 있지 에이 안 힘들어요 언니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저 두 개만 칠게요 좋다 좋다 승부욕 있다 승부욕 있다 아 아 너무 이리 왔어 하하하하 하하하하 쏘리 쏘리 오케이 렛츠고 으아 오케이 오케이 하하 어때요? 죄송합니다 처음에 몇 개 더 잡아요? 아 또 더요? 오 오 됐어요? 끝났어요? 오케이 오케이 끝 끝 끝 오 오갱기 좋아 좋아 캐릭터 잡혔어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하나 둘 자 타격 한번 해볼게요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오케이 하나 둘 근데 왜 위로 안 가지? 잘 맞춰 오 치긴다 아 근데 두 분 출신이 어디예요? 대구예요 대구 대구? 그건 마산입니다 아 마산?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오 실장님 아 소리 너무 좋아 큰일이 난다 오케이 오케이 갔어 그런 느낌이에요 왜요? 왜요? 제가 하냐고 갔어 지금 그런 느낌이에요 오케이 오케이 잠깐만 잠깐만 오 그래 그래 그렇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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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할 수 있다 그렇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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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롯데 파이팅 롯데 이거밖에 안 돼? 롯데 안 돼 아니야 돼 어째 던지는 아니 갔어 가버렸어 아 고생하셨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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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늘 어쨌든 또 두 분 처음으로 야구를 또 이렇게 제대로 배워보셨다고 했는데 소감 한 마디씩 근데 너무 재밌었고요 진짜 같은 사람 맞죠? 아까 되게 누워가지고 아니 아니 너무 재밌었고요 끼지 못할 경험 해봤고 이제 스크린 가서 잘 치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그래도 또 롯데 치어리더니까 또 롯데 팬분들한테도 한 마디 감사합니다 롯데 팬분들 롯데 화이팅 오케이 팀장님 롯데 팬분들한테 며칠 전에 이제 시즌이 끝났는데 팬 여러분들 너무 많이 이번 연도 직관 오셔서 응원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내년에도 저희도 열심히 할 테니까 선수들 응원하러 많이 많이 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롯데 화이팅 롯데 화이팅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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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proprio 고생하셨습니다 공이 자체 분명히 아우 아우 제일 만원 관중 됐을 때는 저희도 그거에 좀 올팍해서 아우 아우